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남파구다 스타토익의 RC를 담당하고 있는 RC 미친 적중의 라수인 강사입니다. 오늘은 9월 24일 신토익 논란 종결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번 9월달의 시험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번 9월달에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다는 염렬평가가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파트가 좀 어려웠었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저랑 화면 보시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요. 파트별 난이도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요렇게요. 파트 5, 6, 7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자 우리가 종전에 여러분들 7월달 같은 경우는 파트 5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자 반면에 상대적으로 파트 6가 좀 쉽게 나왔었죠. 자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말이죠. 파트별로 여러분들 5가 어렵다고 해서 6가 무조건 어려운 게 아니라 5, 6, 7 요거 나름대로 뭐 됐습니까? 난이도가 조정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7월달에는 5가 어렵던 대신에 6가 좀 쉽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7월달, 8월달 같은 경우는 6에 바로 여러분들 신통의 문제 있죠. 문장 삽입 문제가 나름대로 좀 평이하게 출제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체감적으로 아 좀 쉬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8월달 아니 9월달에 어떻게 된다? 바로 파트 6가 좀 어렵게 출제됐다는 얘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중간 이 파트에서 시간이 모자다 보니까 이제 7까지도 여러분들요. 시간이 여러분들 관리가 안 돼서 다 못 푼 학생들 굉장히 많았던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요. 나이도 한번 볼까요? 자 팟 5는 여러분들요. 7월달에 비해서는 뭐 된다? 약간 중적인, 중 난이도를 여러분들 제가 매겨봤습니다. 자 팟 5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요. 특히 여러분들 두 문제, 맥시멈 5문제까지는 여러분들 늘 변수 문제가 여러분들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응용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늘 있는 거니까 감안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6가 좀 어렵게 나와서 제가 중상으로 이렇게 매겨봤습니다. 자 팟 7 같은 경우도 단일 지분 같은 거 몇 가지 여러분들요. 약간 아리까리한 문제 빼놓고는요. 이제 팟 7의 2중, 3중 지분 요 문제가 좀 많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181번 때부터 190번 때까지 요 문제를 갖다가 학생들의 시간이 많이 걸린 학생은 시간 조조에 실패했다. 그래서 뒤에까지 문제를 못 풀거나 혹은 문제를 풀더라도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고런 문제가 이제 나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결론은 이겁니다. 자 또 모든 파트는요. 늘 까다로운 문제는 존재합니다. 모든 파트가 다 쉽게 나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중에서 점수가 나온 학생들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특히 그 문제,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나 아니면 작게 느껴지나에 따라서 우리가 체감 난이도가 여러분들요.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까놓고 보면 말이죠. 어 이거는 그냥 쉽게 풀 수 있는데 왜 내가 틀렸지? 바로 어떤 한 문제가 자기한테 크게 와닿는 거죠. 체감 난이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린 게 뭐다? 토익은요. 시험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다 풀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해석하지 말고 풀어야 된 건 빨리빨리 풀어야 되겠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느낌과 감은 배제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번에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요. 느낌과 감 배제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요. 확실히 여러분들요. 왜 이게 정답이 되는지를 알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파트 5에서 여러분들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과연 어떤 여러분들 문장의 구조라든가 혹은 어떤 품사가 많이 출제됐는지. 자 보시면 알겠지만 늘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 품사만 충실하더라도 여러분들요. 반은 못 고들어갑니다. 자 한번 볼까요. 기본 품사는 바로 명사, 그 다음에 뭐 동사, 형용사, 부사. 이게 가장 기본적인 품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요. 빈도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죠. 자 그런데 이번에 특이한 건 바로 접속사가 여러분들 무려 6문제가 나왔다는 게 여러분들요.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접속사도요. 나오는 접속사 따로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요. 아주 잘 나오는 그런 접속사가 있거든요. 자 그거는 이제 문제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인사 3문제 관계되면서 주격이 한 문제가 출제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제가 설명할 건 이제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경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좀 학생들이 많이 틀렸던 논란이 되는 문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는 거죠. 뭐 늘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동사 다음에 밀쳐놓고 나오는 요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7월달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타동사. 다음에 들어가는 요 자리가 나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 이 자리는 타동사는 여러분들 목적어 자리에 명사 형태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학생들이 그 동사 뒷자리에 대해서 무조건 부살 정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동사도 동사 나름이라는 얘기죠. 자 그 동사가 자동사라면 여러분들요. 부살 적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타동사는 어떻게 된다? 바로 목적어 명사 상당어가 봐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장 급선문은 이 동사가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때 액트라는 여러분들 동사가 있습니다. 자 이때 액트는 사실 자동사 타동사 둘 다 됐는데 말이죠. 이렇게 자타동사가 둘러댈 때는 해석으로 풀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액트가 자동사라면 부사 D를 바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만약에 이 액트가 바로 타동사라면 목적어 프로페션, 프로페셔널스, 프로페셔널리즘에서 다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해석에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캐리 맨도사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요. 10세, 10세 때부터 첫 번째 역할 이래로 말이죠. 계속 그렇게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요. 바로 어떤 걸 해왔다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라는 부사 몇 번 되겠다. 정답 바로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타동사라면 여러분들 ABC의 명사 형태를 넣어본다. 근데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정답 바로 D번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요. 다음번에 동사를 나왔다. 그럼 자동사라면 뭐다. 전치사라든가 혹은 뭘 적는다고요. 부사가 나올 것이고 타동사라면 뭐가 된다. 목적어, 명사어를 찾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으면 이제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바로 궁합 문제입니다. 자 늘 제가 강조한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가 토익 고수를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물리적으로 문제를 다 해석하면서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문제 보자마자 토익에서 조화라는 궁합이 있거든요. 이런 단어 보자마자 이 단어가 나오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사실 이 문제도요. 다 주저리 주저리 읽는다. 바로 토익 하수라는 얘기죠. 하지만 토익 고수는 어떻게 본다고요? 올도 보자마자 찍습니다. 자 여러분들 올도랑 염두를 잘 쓰는 부사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토익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토익 성전 제자리다라고 해서 올도라든가 이븐도우 디스파이트한 염두를 양보를 나타내는 염두를요. 의미랑 잘 쓰는 게 바로 스트레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뭐랜다 올도 보자마자 어 스트레이 나오겠네 그냥 바로 찍어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궁합 여러분들 올도우 이븐도우 디스파이트 이런 단어랑 잘 쓰면 뭐가 된다? 스트레가 잘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올해 2017년 1월달 2월달 연속 나왔던 문제인데 또 이번 9월달에도 출제가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또 나왔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내일모레 내 생일이야. 우리 말씀을 다 초대한다. 다 초대한다. 더럽게 공부한 너란 너만 빼놓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 돼. 다 돼. 올. 에브리. 자 그렇지만 뭐만 빼놓고 해서 익셉트가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또 상반기에 여러분들 2개월의 연속에 걸쳐서 나왔던 문제가 매일마다 문 연다. 바로 일요일만 빼놓고 이런 문제가 출제됐었거든요. 그래서 에브리 보자마자 익셉트가 되겠죠. 혹은요. 너만 빼놓고 아무도 안 돼. 라고 해서 노원 같은 것도 익셉트랑 잘 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문제 풀 때는 말이죠. 이런 거는 이런 거랑 구합이 맞겠다. 그래서 요거를 시작하자마자 조개 기다리고 있겠지라고 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익히시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정답 몇 번 되겠다. 바로 스틸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패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다음에요. 명사가 나오죠. 그렇다면 여기는 품사가 뭐가 된다. 형용사 문제가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용사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분사가 되겠죠. 자 이번에 서라운딩이라는 게 나왔었는데 말이죠. 요것도 올해 상반기에 출제했던 여러분들 정답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 서라운딩 할래? 서라운디드 할래? 그래서 I인지 PP를 물어보는 그런 분사 문제였다는 얘기죠. 자지만 이번에는요. 그냥 서라운디드도 보기에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교 불가? 바로 찍어버리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 보니까 더라는 한정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로퍼티즈라는 명사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요. 더나 명사사에 대한 바로 형용사 찾아보면 됩니다. 자 뭐가 된다고요? 서라운딩 하면 끝나는 정답 바로 D범 되겠습니다. 자 서라운디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고민을 때려봐야 되지만 그냥 바로 찍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초창기에 나왔던 문제는요. 서라운딩 에어리아 해서 어떤 주변 지역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서라운딩 형용사 분산대 형용사. 요런 아이들은 여러분들 보자마자 바로 찍고 넘어간다. 그런 형태의 비슷한 여러분들 현재 분사 형태의 형용사가 있습니다. 자 요게 있죠. 어떤 거 있어요? 서라운딩 에어리아 주변 어떤 지역. 그 다음에 프라미싱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뭡니까? 어떤 전도 유망한 어떤 유능한 어떤 가능성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해서 프라미싱 로케이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existing 어떤 기존 건물이라고 할 때 existing building. 그 다음에 어떤 남은 기간이라고 할 때 remaining period 이런 것들 다 돼 있죠. 자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요런 짝꿍 같은 거는 빨리빨리 암기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시험장에서 바로 1초 안에 문제 풀고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서라운딩은 오래만 하자도 무려 두 문제가 정답으로 처리됐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since에 주목하라 이런 얘기죠. 요거는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건데요. 야 요즘에 말이야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 이유가 참 잘 나온다 이렇게 썼습니다. 최근에 났던 문제 중에서 이유를 나타내는 because 뿐만 아니라 as라든가 혹은 여러분들 전체사 due to 이런 것도 출제됐죠. 아니나 다를까 이번 9월 달에도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because, since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패턴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9월 달에 시험을 끝난 학생보다도 10월 달이라든가 앞으로 있을 시험에 대비하는 학생이 많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달에 혹은 지지난달에 혹은 이번 달에 나왔던 문제가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 살펴보셔서 그 추세가 다음 달에 염들려 고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since, 주목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말이죠. telephone lines, 주어, word damage라고 해서 주어 동사들한 접속사 문제입니다. 설마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자 토익 고수는요 사실 보기만 봐도 그냥 답을 찍어버립니다. 왜요? however, instead, furthermore 이런 아이들이 다 뭐라고요? 접속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바로 접속사가 되겠죠. 자 이 아이는 접속부사다. 우리가 찾는 건 바로 접속사. 뭣밖에 없다? since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since가 뭐 때문에가 됐든 이를가 됐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는 건 접속사, a번 밖에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다음번에 since가 의미를 물어보는 그런 접속사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정리 들어갑니다. 자 since가 여러분들 뜻이 뭐죠? 때문에. 또 뭐 있어요? 이대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때문에는 품사가? 그렇죠.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since, since. 자 since가 여러분들 때문에 될 때는 여러분들 품사가 뭐라고요? 접속사밖에 안 됩니다. 자 반면에 이대로가 될 때는 여러분들 품사가 뭐다? 천지사, 접속사, 둘 다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번에 여러분들 since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게 의미로 물어보는 접속사 문제가 나올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니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since 주목해라 보셨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는 여러분들 이번 달에 좀 어려운 어떤 논란이 됐던 문제를 갖다 모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102번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가 되는데요. 보통 학생들이 101번에서 110번 때 초반에 문제를 언제 푼다? 토익 고수들 같은 경우는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고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LC 시험 보기 전에 파본 검사할 때 보통 여러분들 1번에서 10번까지 문제를 풉니다. 심한 학생들은요. 그 시간 동안에 무려 15문제를 문제 풀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그때는 해석보다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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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거. 빨리 빨리 답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실수도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바로 요거는요. 실수할 수 있는 고런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was라는 비동사가 나와 있죠. 어 뒤에 저인사가 나와 있구나. 그럼 보통 수동태가 들어가지 해서 be pp 해서 be crowded 해서 b를 나는 경우가 있는데 말이죠.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구분은 바로 there was라고 해서 there로 시작하는 게 없는 구분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there로 시작하는 건 뭐다? 주어가 there가 아닙니다. 우리가 there is, there are라고 해서 어떨 때는 is를 쓰고 어떨 때는 are를 쓰죠. 자 그런 경우는 뭐다? there가 주어가 아니라 뒤에 게 주어올 때 염들려 is는 are를 쓴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was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가? 여기 나오는 게 염들려 단수가 나와야 되겠죠. 자 단수명사를 찾아보시니까 뭐든다? crowd. 몇 번 되겠어요? 정답 바로 a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there로 시작하는 문장은 주어가 바로 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단수다? 그럼 단수동사. 복수라면 복수동사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 논의했던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on과 over 되겠습니다. 자 전치사가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발목을 굉장히 많이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죠? 전치사는요. 바로 궁합으로 좀 암기를 부탁드린다. 보시면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service calls라는 명사 앞에들은 바로 전치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못 들어가는 여러분들 b번이라든가 c번 여러분들 탈락시켜주면 over랑 on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service calls 앞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사실요. 문장을 좀 입으로 내 읽다 보면 말이죠. on service calls? over service calls? 해서 여러분들요. 입에 딱 맞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 문제를 보실 때 말이죠. 혹은 공부하실 때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암기를 하시더라도 그냥 절대로 누누나지 말고 입으로 한번 내 뱉어보라는 얘기죠. 그게 나중에 시험장에 갔을 때 입에 착 달라붙는 그런 단어가 있다? 그럼 그게 답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는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on service call 되겠습니다. 바로 어떤 서비스 호출 중이라고 할 때 on을 쓰는 건데 on이라는 염들려 뜻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에 관한 뭐 어떤 논제라든가 주제가 나올 때 on을 쓰죠. 뭐 워크숍 on 해서 뭐뭐에 관한 근데 이런 뜻도 있죠. 내가 근무하는 중이야 혹은 내가 휴가 중이야 라고 할 때 on vacation, on duty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on service call이라고 해서 호출 중이라고 할 때 정답 바로 디번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over를 언제 쓰냐 on 이런 개념이죠. 이런 개념. 뭔가를 여러분들 걸쳐 있거나 뭐 넘어선 이런 게 바로 over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자 on이라는 얘기는 염들려 뭔가 활동 중이다. 그래서 보통 여기 앞에 쓴다면 while 같은 거 씁니다. while on duty, while on vacation 이라고 해서 쓰기도 하고요. on 자체가 벌써 뭐뭐 중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over는요. over the bridge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over the five years 이런 거 있죠.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over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우리나라말에 없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어떻게 궁합으로 궁합으로 암기를 부탁드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어떤 문제인지 볼까요. 자 바로 that과 what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혹은 인강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거죠. 명사절에 염들려 가장 큰 양대산맥이 that과 what이다. 라고 했던 그런 문제이죠. 자 보니까 일단 자리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find out exactly가 되겠죠. 알아요. 뭐를 뭐를 자 find out이라는 여러분들 전체가 바로 목적을 역할하는 겁니다. 자 목적을 역할하는 데 그 안에 주호동사 있는 바로 명사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여러분들 후스 같은 거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관계대명사라는 얘기는요. 앞에 뭘 본다? 선행사가 되겠죠. 그 선행사라는 얘기는 명사가 되는데 어디에 명사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부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후라든가 뭐 위치라든가 이런 걸 찍어버립니다. 자 자리를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느낌이나 감은 안 됩니다. 기본적인 자리를 알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find out 이런 타동사의 전체가 목적의 자리 그런 주호동사 명사절인데 자 이 아이는 바로 that과 what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느낌이 나옵니다. 어 이거 봐라 토익 출제자가 나한테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네 라고 해서 우리가 각이 보인다는 얘기죠. 사실 이 보기만 봐도요. that과 what을 물어보는구나 라고 해서 나름대로 공부한 학생은 아마 딱 보일 겁니다. 자 그때 that과 what의 특징이 뭐라고요? that은 뒤에 무슨 문장? 자 what은 뒤에 무슨 문장이죠? 자 정답 한번 볼까요? 자 that이라는 걸 여러분들 명사절 쓸 때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what이라는 건 무슨 문장? 불안 문장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뒤를 봅니다. 자 뒤를 보니까 갑자기 made라는 동사가 뜬금없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불안전한 문장이니까 that입니까? 아니죠. what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문제를 풀고 넘어갈 게 아니라 각을 잘 봅니다. 이 각이 어떤 각인가? that과 what의 명사절의 차이를 물어보는 그런 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 d번 되겠죠. 자 다음은요.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틀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딱 한 가지죠. 단어를 모르죠. 단어를 모르죠. 그리고 단어를 안다 하더라도 이 어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 빨리 여러분들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진짜 여기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since the complete financial report 해서 이 리포트가 말이죠. 오늘 take too much time 이라고 해서 여기서 벌써 핵심 키워드는 바로 too much time 되겠죠.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죠. explain, 설명하기에. 자 그래서 뭡니까? 마취고가 present 어떤 버전을 갖다가 여러분들요. 보여주신다고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 적게 걸리는 거? 뭔가 여러분들 취약된 거? 뭔가 유약된 거? 이런 얘기가 돼 있죠. 자 그런 의미가 바로 뭐가 된다? 그렇죠. condensed condensed 몇 번 되겠다? 정답 b번 되겠습니다. 자 듀플레카에서는요. 리포트가 나오니까 뭐 이게 뭐 너무 기나? 그럼 뭐 어떻게 뭐 다른 거 준비할까 해서 예 듀플레케이트 똑같은 어떤 4번의 개념으로 들어왔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너무 기니까 좀 짧게 짧게 그런 얘기가 돼 있죠. 자 정리해 볼게요. 자 듀플레케이트 뜻이 뭐다? 4번의 두 장을 만드는 거니까 그 다음에 condensed 뭐가 됐나? 뭔가 유약한 뭐죠? 간결한 그런 의미의 형용사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여러분들 이너프를 보는데요. 자 요거 요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요. 답을 하면서도 이게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하는 겁니다. 자 요즘에 나오는 문제주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말이죠. 아 요걸 하기는 좀 약간 껄쩍지근해. 자 그런데 나머지가 전혀 아니니까 뭐 이렇게도 쓰이나보다. 여러분들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역시나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자 보면 말이죠. 딱 보자마자 투가 나오거든요. 투가 나오자 보자 그냥 바로 찍을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우리가 문법적으로 배웠거든요. 자 투가 나오자마자 우리가 무슨 투다? 그렇죠. 이너프 투 부정사는 게 있습니다.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뭐뭐하다는 얘기. 그런데 이너프 투가 일단 답은 맞는데요. 이너프 투 하기는 약간 껄쩍지근하다. 이너프는 보통 형용사 부사 이너프 투 부정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누잉이라고 해서 두가 동사가 나왔거든요. 도두란 동사 그럼 어떻게 두 다음에 이렇게 나올까라고 하는데 사실 두도 자동사 타동사 둘 다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뭐다? 바로 그냥 두로 끝난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요. 뒤에가 뭐뭐할 정도로 충분히 뭐뭐하다라는 개념으로서 들어가는 바로 여러분들 이너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형용사 부사 다음에 이너프 투가 많이 쓰긴 하지만 이렇게도 쓰인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너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죠. 자 이너프는요. 형용사도 여러분들 이너프로 쓰이기도 하고요. 부사로도 이너프가 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형용사로 쓸 때 이너프는 어떻게다? 이너프 타임 이너프 머니라고 해서 명사 앞에 이너프가 들어서 얘가 수식하는 거가 돼 있죠. 자 반면에 말이죠. 이너프가 부사로 사용된다면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형용사 부사 이너프 투 부정사 해서 뭐뭐할 정도로 충분히 뭐뭐하다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되나요? 하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는 아 이렇게도 쓰이는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A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요. 좀 논란이 되는 문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파트5에서 나왔던 어휘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에 파트5가 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아까 컨덴스 나오는 그 단어를 제외하고는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이번에 5는 괜찮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년의 라는 여러분들 단어가 나왔죠. 자 어떤 게 있습니까? 그죠. unarray of 해서 array of가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적이다 라고 할 때 뭐가 된다고요? mandatory mandatory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미팅이 굉장히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참석해야 된다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완전히 모모한 건 아니다 라고 해서 뭐랜다? not entirely 라고 해서 이게 들어갔고요. 보통 토익셈에서 여러분들 not necessarily 해서 반드시 모모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necessarily 라는 요 부사 있죠. 요게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not entirely not necessarily 해서 반드시 모모한 건 아니다 라고 해서 같이 기억해 두면 참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휘는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되었으면요. 이제는 파트 6 그죠? 이번 달에 굉장히 어렵게 늦어졌던 파트 6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6는 여러분들요. 중상으로 해서 별표를 제가 하나 더 달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지없이 여러분들 어휘 문제가 7문제가 나왔고요. 자 문법 그 다음에 5문제 문장 삽입은 늘 4문제가 여러분들 출제가 됐는데 말이죠.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건 뭐랜다? 문장 삽입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다는 얘기죠. 갑자기이나 여러분들요. 문장 삽입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 말이죠. 이번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들요. 방향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독해 실력이 좀 좋은 학생들은요. 딱 보자마자 A, B, C, D 그냥 바로 나옵니다. 하지만 독해 실력이 좀 딸리는 학생들 있죠. 이런 학생들은 아 답을 못 찾겠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보셔야 됩니다. 자 A번 같은 경우는 이 단어 때문에 걸려서 답이 아니네. 자 B는 이 단어 때문에 아니네. 이제 소고하시면서 나머지가 그나마 이제 안 되니까 답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죠. 단 여러분들 단점은 있죠.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의 역량이 어디로? 파트 7으로 가기 때문에 파트 7도 여러분들 시간이 모자여서 많이 다 못 푸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해 실력을 좀 올리게 되면 파트 6도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그럼 문장 삽입. 그중에서도 문장 삽입도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요. 아셔야 되는 게 뭐냐. 논리 전개 방식이 있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이 문장 삽입도 어디 나온다? 여기에 블랭크가 나온 경우가 있고요. 중간에 나온 경우도 있고요. 끝에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논리 전개 방식만 알면 내가 앞에 미션을 쳐놨다? 그럼 이런 논조로 얘기할 거야. 아 중간에는 이런 내용일 거야. 마지막은 이런 내용일 거야 해서 우리가 바로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종전에 나왔던 문장 삽입이 주로 끝에 끝에 나오는 거 있죠. 뭐 질문 있냐? 해봐.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됐다면 이번 달에는 제일 앞에 제일 앞에 미션으로 나왔던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잠깐만 맨 처음부터 무슨 말을 하지? 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워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 가지 예를 통해서 한번 저랑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왔던 143번, 146번을 갖다가 이제 변형해서 이제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내봤는데요. 자 가볼게요. 일단 늘 보셔야 되는 거 파트 6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네 문제 중에서 우리가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거 빨리빨리 여러분들 문제를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야 가장 안전빵이야 처음부터 읽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일단 관산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3번 보니까 여기는 뭐다?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 첫 번째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첫 번째 말부터 무슨 얘기를 할까? 자 이거는요 글의 종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글의 종류가 여러분들 광고 끌일까? 아니면 편지 끌일까? 아니면 이메일 끌일까? 아티 끌일까?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3번은 여러분들 첫 번째 여러분들 문장 삽입이고요. 143번은 여러분들 렉 가지고 장난치는 여러분들 문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아하니 시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제 앞 문장과 뒷 문장의 어떤 여러분들요 키워드가 되는 시제를 보시면서 빨리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자 145번 같은 경우는 ABCD가 여러분들 바로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146번도 뭐가 된다? 어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지금 네 문제 중에서 어휘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오면서 문장 삽입이 처음에 나와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메일과 편집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글 쓴 사람 글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기 보니까 이 글 쓴 사람이 누구다? Vice President 자 보니까 여기 회사가 요게 되겠죠. 그냥 여러분들요 A로 그냥 해놓을게요. A라는 회사 그리고 나서 이걸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보니까 바로 이 사람 자 여기 보니까 요 사람이죠. 조세핀 이 사람이 누구다? 바로 요렇게 할게요. 요걸 갖다 T라고 이렇게 대문자로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A라는 회사가 T라는 회사한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 이거 볼까요? 자 뒤에 자 여기 T라는 회사 너죠. 너네 회사 자 받는 사람의 회사에 바로 제품 Sorting Machine 분류하는 그런 기계 있죠? 요게 Has Been Extremely Helpful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한테 말이죠. 언제요? 지난 6개월에 걸쳐서 말이죠. 어떤 다음에? 우리가 그거 설치하고 나서 말이지 굉장히 도움받았어.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들어갈 말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일단 너네 회사한테 야 너네 회사 그걸 갖다 우리가 기계 사고 나서 굉장히 도움받았잖아. 이런 얘기죠. 그럼 초반에 뭐가 됐습니까? 어 도움이 됐다라는 거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런 내용을 받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자 A번부터 가볼게요. 갑자기 염들려 Thank you라고 하면서 뭐가 됐습니까? 커리어가 왜 나옵니까? 커리어. 그쵸? 이 물건 이 기계를 사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B번에 보니까 Your business has been lawyer client of 여기 A 이 A라는 회사의 염들려 고객입니까? 아니요. 여기서 보니까 너네 회사의 물건을 내가 샀기 때문에 내가 고객이죠. 그래서 염들려 안 된다. 그 다음에 C번에 보니까 우리 지금 이거 쓴 사람 이 회사가 needs to purchase a new product sorting machine soon 곧 살 필요가 있어요. 지금 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지난 6개월 동안에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럼 염들려 C번호 되지 않죠. 그렇다면 뭐가 됐습니까? 나 기쁘게 생각해. Provide Input Input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피드백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Representative 내가 Vice President 니간 Representative 바로 이 회사에 염들려 대표로서 너한테 피드백을 주게 돼서 굉장히 고마운데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데 그거 뭔지 알아? 너네 회사 때문에 굉장히 도움받았어라는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바로 몇 번 되겠다? D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말이죠. 제가 독해인 강의도 종종 설명드리는 게 있는데 말이죠. 우리가 편지라든가 레터를 쓸 때 말이에요. 레터랑 편지 똑같죠. 편지나 이메일 같은 거 볼 때 볼 때 여러분들 처음에 초반에 외국인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칭찬으로 많이 깝니다. 보니까 너네 회사 정말 좋아.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But However Unfortunately 그런데 말이야 문제가 있어.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통 편지글과 이메일글에서 가장 앞에 부분이 나오는 게 칭찬으로 많이 깝니다. 그런 논리 전개 방식을 아셨다는 분은 바로 D번 가볍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약간 좀 껄쩍지근하다 그럼 A번 B번 C번 안 되니까 정답 D번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되죠. 자 그 다음 144번 문제 풀어봅니다. Our factory 자 그러면서 ABCD의 공통적으로 들어간 단어는 바로 lack 부족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Reliable 뭔가 믿을만 하고요. And accurate methods 가 되겠습니다. 뭔가 믿을만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방법이 부족할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너네 기계를 샀다 이런 얘기죠. 부족했다라는 과거적인 표현이 들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ABCD에서 과거를 찾아보니까 이것밖에 없네요. 뭐뭐 하곤 했다? used used 몇 번 되겠다? 정답 바로 D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 다음 이제 45번 갑니다. 45번 여러분들 ABCD가 어휘 문제죠. 하지만 여기도요 벌써 키워드 단어가 존재합니다. 자 그 단어 뭘까요? 자 여기 보니까 due to is customizable customizable 이게 바로 키워드 단어입니다. 우리가 맞춤화할 수 있는 그런 특징 때문에 말이죠. 요 직원들 같은 경우 뭐랬습니까? 바로 configure 우리가 이 기계를 갖다가 여러분들요 다를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어떤 세팅에서요? 바로 customizable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됐습니까? 자기가 맞춤한다는 얘기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희망하는 고른 여러분들요 세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답 뭐랜다? 바로 desired 드라마 몇 번 정답 B번 되겠습니다. 벌써 customizable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자기가 맞춤할 수 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 정답 바로 B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46번 갑니다. 여기도 사실은 여러분들 토익 고수들은 궁합만 보시면서 바로 찍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단어는요 바로 in 다음에 뭐랜다? efficiency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요 효율성이라든가 여러분들요 productivity 생산성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랑 잘 쓰는 여러분들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효율성과 생산성을 여러분들요 개선하는 거죠. 늘리는 거죠. 향상하는 거죠. 그런 단어가 바로 improve라든가 enhance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efficiency productivity 이런 거랑 잘 쓰는 단어가 보낸다? 그렇죠. 바로 정답은 바로 improvement enhancement 라는 정답은 C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왔던 여러분들 파트 여기 146번 파트 6 여러분들 146번의 정답은 코스가 나오면서 reduction이 나왔거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용과 잘 쓰는 게 reduction 이런 것처럼 여기도 efficiency랑 같이 쓰이는 거 바로 improvement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C번 되겠다는 얘기죠. 제어스면요 이제 파트 7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7의 분석 역시나 중 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체감 난이도가 더해져서 말이죠. 혹은 파트 6의 시간 조절을 잘못해서 조금 더 더 올라갈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달은 특이한 게 말이죠. 우리가 보통 달은 많이 나오면 동의어가 5문제까지 나오는데 아니면 4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문제밖에 안 나왔다. 근데 이것도요 좀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동의어에 대한 염두 부담감은 좀 없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늘 독해가 안 되는 학생들 특징을 보면요 용량이 많이 딸립니다. 용량이요. 용량을 어떻게 할까? 다독입니다. 계속 꾸준히 읽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많이 읽어본 놈이 장땡입니다. 그래서 글을 많이 읽는 용량이 크다 보면 말이죠. 글의 논리 전개라든가 키워드를 갖다가 빨리 빨리 염두 캐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무엇보다도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학생들이요 나름대로 실력은 되는데 선생님 저는 왜 집중력이 안 될까요? 그건 제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어적인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독해를 풀 때 하는 걸 보면 말이죠. 숙제를 냅니다. 그런데 숙제를 여러분들 진득히 앉아서 푸는 학생이 없고요. 뭐 문제 풀다가 카톡 왔어요. 한번 보고 문제 풀다가 갑자기 화장실 갔다 오고 문제 풀다가 어떻게 된다? 밥 먹고 오고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시험에서 중간에 그럽니까? 아니죠. 시험은 꾸준하게 쭉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소에 문제를 풀 때 시험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참여서 여러분들 꾸준히 여러분들 앉아있는 연습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야지 집중력이 늦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중력 그 다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요. 토익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의 특징을 보면 말을 바꾼 패러페이징이 잘 못합니다. 이거는 단어 확장 능력이죠. 그래서 단어를 여러분들요. 확장해서 암기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3중 지문 중에서 제가 준비한 문제 풀어보시면서요. 가기 전에 동의어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의어 문제는 여러분들요. 우리가 화자유도를 물어보는 문제 두 가지 그 다음에 동의어 두 문제가 나왔는데요. 화자유도는 이거죠. That explains it 이라고 해서 아 그거 설명되네. 그거 설명되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어 나 서포 아직 제 시간 못 받았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아 이런 이런 이유 때문이야. 라고 했더니 어 그러면 이제 설명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 내가 왜 늦게 이제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겠다라는 표현으로서 이제 나온 거고요. 좀 김미나만 We should consider moving in a new direction 되겠습니다. 요만 봤을 때는요.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옮겨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디 이동하나? 딴 데 가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판매가 굉장히 저조하니까 우리 다른 방향을 좀 모색해봐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패러프레징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의어 문제는 제가 두 문제가 나왔다고 했었죠. 자 employee가 염들려 우리가 고용하도록 알고 있는데 이때는 employee the information 정보를 고용할 수는 없겠죠. 정보를 어떻게 된다? 사용하더라는 염들 use 이렇게 됐습니다. 자 콜이라는 건요. 우리가 make a call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콜과 같은 단어는 뭐죠? 우리 친구들끼리 하잖아요. 너 뭐 어떻게 뭐 한정식 먹으러 갈래? 아니면 뭐 중국음식 먹을래? 어? 그러면 중국음식 콜 얘기는 하죠. 그때 콜이 뭐 된다? 어 나 결정했어.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콜 같은 게 뭐라고요? this is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동의어는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요. 다음 화면 패러프레임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요. track parses progress라고 해서 소포를 받는 그런 과정이 있죠. 이런 것 같다 여러분들요. track 추적하다. 이런 건 어떻게 표현이 나왔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check the status of the delivery 라고 해서 우리가 배송이 어떻게 이제 오는지 해서 어떤 위치라든가 그런 것 같다가 여러분들요. 체크해 본다라고 이제 표현되었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downtown store 나온다는 얘기죠. 자 다운타운이라는 여러분들 말과 어떤 단어가 바뀌었을까요? 자 이렇게 됐겠죠. store in a city center 해서 city center에 있는 가게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frequent customer 해서 자주 여러분들 고객이 되겠죠. 자주 오는 고객 어떤 단골 고객.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처음 이용해 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이용을 해봤다는 얘기죠.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전에도 물건을 여러분들 구매봤다라는 요 단어로 여러분들 paraphrasing 됐습니다. 자 그 다음 ed culture라는 여러분들 농업이 있죠. 요런 거는 어떤 식으로 그쵸. farming equipment라고 해서 농업기구가 나오면서 요런 이제 paraphrasing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main office, head office, headquarter 사모다 본사라는 뜻입니다. 자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서울에 based를 두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based라는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그 다음 menu can be adjusted라고 해서 메뉴가 염들려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면 그 메뉴가 내가 원하는 걸로 조정된다. 바로 내 입맛대로 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customize 맞춤화된 메뉴다.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은요. obtaining, obtain financing이라고 해서 어떤 자금이라든가 재정지원 이런 거 있죠. 요런 거 갖다가 얻다. 그럼 다른 말로 뭐가 되어있습니까. 이를 갖다가 대출이라는 얘기로 론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paraphrasing을 잘 되셔야 이제 독해가 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단어로 이제 바뀌어졌다는 거 한 번 정도 쭉 훑어보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요. 문제는 또 어떻게 종료됐는지 우리 준비해봤습니다. 자 186에서 190번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첫 번째 보시니까 여러분들 글의 종류가 브로셔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요. 세 번째도 이메일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독해 같은 것도 먼저 지문을 읽지 말고요. 쭉 지문 쭉 한번 훑어봅니다. 그리고 질문 먼저 보고 여러분들 구분한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보시니까 여러분들요. 요렇게 타이틀이 나오고 자 종류가 나옵니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종류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종류가 나온다. 요거는 연계 지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쭉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렇게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웹사이트가 안 하고 뭐 연락처 같은 거 나오면요. 요런 거는 어떤 방법적인 문제다라고 쭉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지문 갑니다. 자 지문 두 번째는 누가 누구한테 썼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일단 보니까 누가 썼습니까. 자 마리아 셰퍼드라는 사람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자 받는 사람은요. 바로 커스터머 서비스가 되면서 쭉 나와 있는 거. 요거.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보니까 누가 썼습니까. 여기는 프란시스 리데라는 사람이 썼죠. 누구한테요. 셰퍼드. 바로 두 번째 염들려 이메일을 보낸 사람한테 염들려 바로 이제 쓴 겁니다. 근데 이 보낸 사람 이 받는 사람은 셰퍼드라고 해서 두 번째 보낸 사람인데 세 번째 지문을 쓴 사람 누가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잘 모른다면 말이죠. 주소 같은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나요. 여기 보니까 게허트 윈도우 프레임이 나오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상호가 어디였습니까. 자 보시면 첫 번째 지문에 첫 번째 지문에 요게 되겠죠. 요 회사 이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에서 나오는 브로셔를 보고 어떤 사람이 이메일을 보내고 그걸 받는 사람이 또 뭐 됐습니까. 다시 보내는 그런 이메일의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요 정도로 구분해 놓으시고 문제를 통해서 한번요. 이 문제가 첫 번째 지문을 내가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 문제는 연계 지문인지 여러분들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첫 번째 186번부터 갑니다. 자 여기 어코린 튜더 브로셔가 나오죠. 그렇다면 이 브로셔는 어떤? 첫 번째 염들 지문이었었죠. 자 첫 번째 지문에 따르면 하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방법적인 문제는요. 지문의 논리 전개상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아니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렇지만 어떤 방법적으로 네가 궁금하면 연락해라 라고 해서 방법적인 면은 바로 지문의 후반부에 위치한다는 얘기죠. 자 읽어보시면 하우 자 사이즈 어떤 사이즈를 여러분들 구매해야 될까라는 사이즈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요. 187번 갑니다. 셰퍼드는 바로 누구다? 바로 두 번째 지문을 쓴 사람이죠. 이 사람이요. need more information about 되겠습니다. 자 어떤 측면에 프레임을 갖다 이 사람이 구매하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얻고 싶기를 원하냐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정답 어디 있겠습니까? 셰퍼드가 쓴 이메일이 있겠죠. 자 그 다음 188번 갑니다. what type of frame did miss 셰퍼드? 자 디드라는 여러분들 동사 조심합니다. 과거죠. 셰퍼드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주문한 거 있죠. 바로 자기 고객을 위해서 주문한 프레임은 뭐냐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요. ABCD 보기를 보니까 여러분들 종류가 나오죠. 종류가 나온다. 숫자가 나온다. 이러면 뭐다? 거의 연계 지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류 아까 첫 번째 지문에 나왔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거? 두 번째가 될지 세 번째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갖다 연계하는 연계 지문 문제가 되어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9번 갑니다. 189번 여러분들 4월 7일입니다. 자 according to miss read. 자 read는 여러분들 아까 누구였었죠? 두 번째 이메일은 바로 셰퍼드가 썼고요. 세 번째가 read가 되어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89번의 정답은 세 번째 있습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 왜, 왜 셰퍼드라는 사람이 바로 4월 7일 날 이 사람한테 다시 연락해야 되냐 물어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189번도 셰퍼드가 언제 언제까지 연락을 해야 되고 왜 연락을 해야 되는지 4월 7일을 잘 보시면 되겠네요. 자 190번 갑니다. 자 what is the suggest about the installation video가 되겠죠. 자 installation, 설치 비디오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 186번은 바로 첫 번째 지문에 답이 있겠죠. 브로셔에 따르면 어떻게 사이즈를, 사이즈를 알 수 있을까? 자 그럼 첫 번째 지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 말이죠. 사이즈를 어떻게 주문하냐? 라고 해서 하우적인 여러분들의 문제는 바로 지문의 후반부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있네요. 자 보니까 when choosing window frame, 창문 틀을 갖다 네가 선택할 때는 말이죠. be sure to consider various factors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갖다 고려해 보는데 자 여기 나오네요. to find out the dimension, dimension 됩니다. 우리가 아까 질문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사이즈가 나왔죠. 여러분들 사이즈가 다른 말로 dimension, dimension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프레임, 틀 같은 거 있죠. 네가 필요한 틀의 어떤 사이즈를 갖다가 측정하기 위해서 you need, 뭐가 됐습니까? use our online calculator가 돼 있어요. 우리 온라인의 여러분들 계산기를 갖다 이용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답을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이 여러분들 사이즈, 다른 말로 dimension, dimension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바로 온라인 calculator 이용한다는 얘기죠. 자 온라인 calculator 갖다 다른 말로 여러분들 설명하면 뭐가 됐습니까? 바로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라 이런 얘기죠. 정답 몇 번 되겠습니까? 바로 b번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187번 들어갑니다. 여기는 벌써 아까 벌써 구분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 지문에서 셰퍼드가 원하는 정보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두 번째 지문으로 갑니다. 얘가 뭐뭐뭐 원하겠다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네요. 자 I'm writing, 내가 쓴 이유가 뭔지 아니? concerning order, 자 이거 주문한 번호가 나옵니다. for eggplant purple window가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문한 내용이 나오죠? 바로 여기 가지 색깔인데 없느려 보라색 같은 거. 이런 창문 틀을 갖다가 말이죠. 이걸 갖다 주문한다. 자 my client is concerned that. 자 내 고객이 우려하고요.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The color of the frame might cause. 이 색깔이 말이죠. 약이 식일까봐 여러분들 고민이다 이런 얘기죠. His house to get too hot. 너무나 덥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게 이제 고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I explained that. 내가 설명한 건 뭐냐는 말이지. Frames were unlikely to have any effect on the temperature 되겠습니다. 그 색깔에 그렇게 영향이 미칠라나? 온도에 영향이 미칠라나? 라고 설명을 했는데 But I would like to hear if this is indeed a problem. 근데 뭐가 됐습니까? 실제로 그게 문제가 있는지 나는 실제로 궁금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야 우리 고객이 말이야 창문 틀에 색깔 고기 에그 플랜트 퍼프를 주문했는데 걱정하는 게 뭔지 아니니 이 색깔이 말이야 써서 너무 덥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야. 어때? 좀 문제가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원하는 정보 어떤 정보를 좀 필요합니까? 바로 이거 이제 저기 뜨겁지 않을까 temperature가 여러분들 뜨겁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temperature와 여러분들 관련된 단어를 찾아보시니까 몇 번 되겠어요? temperature가 다른 말로 그렇죠. 열기를 나타낸 heat가 되겠죠. 그래서 heat 열기를 갖다 trap 여러분들요. 가둬놓거나 여러분들 잡는 그런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정답 바로 디범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 188번 갑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몇 뭐요? ABCD가 여러분들 종류니까 바로 연계지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가 금방 읽었던 데서 답이 나옵니다. 여기 이 사람이 주문한 게 바로 에그 플랜트 퍼플 라운드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말이죠. 여기 첫 번째 질문에서 그걸 찾아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여기 종류가 쭉쭉쭉 나와 있는데 말이죠. 여기 두 번째 종류의 멀티블락 앵커라고 해서 요거는요. 색깔은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white, rosewood, black 이렇게 나오죠. 색깔의 여러분들요. 세 가지밖에 안 나오죠. 이 사람이 산 건 바로 에그 플랜트 퍼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색깔에 관련된 여러분들 내용을 찾아보시니까 여기 나오네요. 자 바로 첫 번째 20 different colors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답 뭐다? 요게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답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된다고요? 첫 번째 거 sunray 가드라는 정답 바로 A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문제를 갖다 푸시기 전에 아 요거는 연계 지문이겠다 라고 먼저 생각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요. 좀 수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189번, 190번 가보도록 하는데요. 189번은 여러분들 4월 7일에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제가 벌써 여기다가 또 까먹기 전에 3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아 요거는 세 번째 염들려 지문의 답이겠구나 이런 얘기죠. 그럼 세 번째 지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지문 보니까 요렇게 나왔네요. 자 이걸 쓴 날짜가 언제요? 4월 7일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Should your client wish to revise their order 자 주문을 갖다 네 고객이 말이야 혹시나 수정한 경우가 있다는 말이지? Let me know, 알려달라 Before the end of the day가 돼 있습니다. 오늘, 오늘까지 알려달라는 얘기죠? 자 오늘은 4월 7일입니다. 4월 7일까지 오늘까지 알려달라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쵸? 바로 고객이 주문을 갖다 변경하는 경우가 돼 있습니다. 자 변경하다 그걸 찾아보시면 되겠죠. Change하다, Change를 갖다 다른 말로 모른다, Revise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다? 바로 D번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90번 가보도록 하죠. 190번이 인솔레이션 비디오라고 해서 설치 비디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자 요거는요.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아까 188번 같은 요런 문제 있죠. 바로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종류가 나오니까 연계 지문 문제가 되겠죠. 근데 보통 2중 지문과 3중 지문에는 말이죠. 많이 나오면 한 3문제 정도가 뭐다? 연계 지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한 두 문제 정도는요. 연계 지문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180번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마지막에 다섯 문제 중에서 보통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연계 지문 문제거든요. 자 근데 지금은요. 단 뭔미가 188번밖에 연계 지문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190번에서 연계 지문 나올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요. 190번의 연결 정답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 연계 지문 나왔고 이제 요게 연계 지문이 아닐까?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솔레이션 연결 비디오가 나오는 어디? 자 찾아보도록 하죠. 자 갑니다. 자 앞으로 보니까 여러분들 두 번째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요. 자 last time I ordered. 자 야 지난번에 내가 주문했잖아. from your company. 너네 회사할 때 주문했을 때 말이야. 자 인솔레이션 비디오가 여기 나오죠. 우리가 설치하는 비디오가 were available. 이용 가능했지 않아? view on your 웹사이트. 너네 웹사이트에 가능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could you please send me a link to that page가 되겠죠. 자 그 링크 좀 걸어줄래?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들요. 세 번째 이메에서 얘기를 합니다. 어 저거 저거 얘기를 하다가 어 잠깐만 regarding our 웹사이트. 어 말이야 웹사이트에 관해서 말씀을 좀 하자고 말이죠. we now refer our customers to가 되어있습니다. 야 지금 말이야 우리가 고객들한테 여러분들 추천해준다. to the specific manufacturer's homepage가 되겠죠. 그 특정 여러분들 제조업체의 홈페이지로 가라고 말이죠. 왜요? they have the latest information about specific frame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어떤 정보를 갖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웹페이지에서 없고 그 페이지로 가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요거는 뭐가 됐습니까? 바로 두 번째랑 세 번째를 보는 바로 연계 지원 문제가 되겠죠. 자 뭐가 됐습니까? 야 그 웹사이트 어떻게 됐냐 했더니 아 이제 더 이상 안 해 더 이상 안 해 거기 홈페이지로 가봐 이런 얘기죠. 자 여기는 정답 몇 번 되겠다? 더 이상 이 업체 업체의 웹사이트에서는 여러분들 존재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바로 몇 번 되겠다? 예 B번으로 여러분들 체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총 5, 6, 7 다 문제 풀어보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요 이번에 우리 논란 종교를 통해서 준비했던 문제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9월달 아시게 끝난 학생들 있죠? 제가 여러분들 풀어졌던 문제 잘 기억하시면서요. 10월달에 여러분들 대비 잘하셔서 토익 졸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요 강남파고다 스타토익의 RC를 담당하고 있는 RC 미친 적중률의 라수진 강사였습니다. 기상캐스터